양팀 모두 선수들의 90% 이상이 중출과 납불로 구성된 RCT 그리스와 지존 4회말 3대3 동점인 상황에 티그리스의 5회차 공격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꽃이입니다 투수는 여전히 신일고 출신의 황상만 투수 끈질긴 승부를 펼치고 있는 한상준 선수입니다 손가락 두개 아 헛방망이 삼진 히트 날쌘돌이 센스쟁이 백현종 선수의 우환이 오늘 잘 던진 황상만 선수를 내려보냅니다 바뀐 투수는 대구 상원고 출신의 이성훈 선수 아우 주자 띕니다 이야 태그 멋진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딩하는 다리방향의 정확한 태그로 도루를 저지시키는 유격수 김종호 선수입니다 역시 손가락 두개 이야아 선풍기 오우 히트 상당히 커보이는데요 이야아 입 다물고 있어 4번 오진수 선수의 우월 홈런으로 1점을 앞서가는 지존 오우 이게 뭔가요 또 큽니다 4번 5번 중심 타선의 백두백 홈런으로 2점차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아직은 카메라가 많이들 쑥스러운가 봅니다 전력 탐색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오늘 멋진 태그 동작을 보여준 유격수 김종호 선수 최연의Lu는 유격수 김종호 선수 하지만 타석에서는 삼진 아 하지만 타석에서는 삼진 아 하지만 타석에서는 삼진 6번 도료로 혈런으로 2점 아 멀어 보이죠 홈런 이후 세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이야 오늘 3타수사만타의 최승환 선수입니다 오 타구가 깊은데요 역동작 하지만 주자의 슬라이딩으로 세입 이야 130까지 찍어내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빗맞은 타구 숏정면 아 이게 뭔가요 숏바운드를 처리 못하고 유격수 실책으로 주자만루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어우 더블슬라이딩 멋지네요 한방이면 동점과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 이야 히트 좌중간을 가르며 두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다리가 느려 보이는 김채원 선수 슬라이딩을 해보지만 태그아웃으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상황 깔끔한 중안으로 주자는 1-3루 한상준 선수 과연 1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은 좌익스플라이로 쉽게 1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어 하지만 이게 뭔가요 1-6-1을 하지 못한 광건식 선수 황상원 선수의 빠른 판단으로 주자를 아웃시킵니다 오 멋있다 시간상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한 6회말 지존의 공격 먹방은 아웃시킵니다 이스탕 해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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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다음 주에 만나요. 투수강습 하지만 온몸으로 막아낸 김채현 선수 제 손을 다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웃입니다 6대5 티그리스의 승리 야 채현아 좋아 죽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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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독입니다 햇빛이 이쪽으로 감독입니다 너무 귀엽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